매사 추세추주의 한 판사가 RCE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의 탈출을 돕기 위해 법원 뒷문을 열어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어제 매사 추세추주의 한 검사는 불법 이민자의 탈출을 도운 판사와 직원이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. 검사에 따르면 4월 2일 RCE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 메디나 페레즈 씨의 재판이 있던 날 뉴턴 지방법원 판사 셀리 조셉과 법원 직원 웨슬리 맥그리거는 피고의 탈출을 돕기 위해 법원 뒷문을 열어줬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검사는 이날 판사가 RCE 담당자를 법정 밖 로비에서 대기시킨 것과 법정 중간에 녹음기를 고의적으로 정지시키는 의심 행동을 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3시경 법정 직원이 보안 접근 카드를 사용해 법원 뒷문을 연 기록 또한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판사와 직원은 무보수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연방소송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